오늘 예외적으로 조선일보가 언급실 사태를 다룬요 언급실마저 마비시킨 의정갈등 7개월 조선사슬이 예외적으로 다룬 겁니다 주장은 조금 아리송하게 썼지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언급센터의 전문의마저 언급실을 떠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떠나겠습니까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1분 1초가 급한 언급실 환자를 두고 떠나는 것은 의사윤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서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전공의는 한시라도 빨리 언급실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도 조선일보가 하는 겁니다 정부도 언급실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의뢰교와 협의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죠 특히 언급관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옛날 같으면 그냥 의사들에게 이 몸에 육두문자가 만발했을 겁니다 조선사슬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의료 사태 관련해 민심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번 의료 사태에서 조선일보는 거의 깃발을 들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그런 최선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자들이 의사들을 돌팔매 던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나가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아주 조선일보를 실내되게 뭡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오래된 누적된 잘못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의료 비용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 겁니다 과연 누가 이 깊은 문제를 파고들어 수술대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유수 일관진 조선일보의 사슬마저도 이렇게 얄팍하게 밖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일보 너희들도 그냥 전공이들 돌아오라면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놀랍게도 찬성이 64명 반대가 7명입니다 민심이 크게 여러분들 바뀐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의대 정원 강행이 총선에도 찬패하고 의료 현장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애당초 치밀한 계획과 당사자들과 사전 철저한 물밑협회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무모한 윤석열의 뚝심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겁니다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도 정답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회적 갈등 현상과 해결 방식을 보자면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 밖의 못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치밀하고 디테일한 자시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뻐죽한 해결책 없이 입으로만 복귀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도 없이 2천 명을 강압하고 이에 반발하여 정원규모 재조정을 요구하는 의사들 의대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일방적으로 강압하면서 발생한 일을 백도 근력도 없는 의사들이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갈등이라는 표현은 적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2천 명 이야기하면 그 근거가 있다 OECD 수준 계획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2천 명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둔한 자는 자신의 성공 방식을 밀어붙입니다 탐욕이 과외 풍선마냐 터져 폐가 망신합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방법은 끝까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스스로 망합니다 많은 선량한 젊은이들의 장례를 망친 업보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우둔한 자는 익숙한 방법을 좋아하죠 본인이 오랫동안 해오던 방법 그것이 본인한테 편하게 보이니까 윤 대통령의 이번에 리더십은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편안한 방법, 본인이 익숙한 방법, 본인이 잘 아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도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는 민주노총을 제압할 때하고 다른 겁니다 의료서비스는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언급센터를 돌리는데 군의관을 파견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견디겠습니까 언급센터의 여러분들 인력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빠졌는데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업무로드가 얼마나 과했으면 뭐죠 아주대학 교수가 떠나고 속추의료원 이름 교수가 들어오고 추남 여러분들의 순천항병원 이름 교수가 떠나고 중국대학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떠나겠습니까 군의관 파견하고 공보위 파견해 가지고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후퇴할 생각을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소위 지역의 본질을 전혀 못 본 겁니다 민주노총의 근로자들하고 의사들의 이런 업의 본질을 못 본 겁니다 사업가가 업의 본질을 못하면 되게 망합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광산 근로자들하고 의사들하고 다른 겁니다 의사들은 여러분들 본인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강제해 가지고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걸 허황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데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본질은 영국의 광산노조의 여러분들 노조원들의 본질하고 다른 겁니다 업의 본질은 변호사들의 업의 본질하고 다른 겁니다 의사들을 강제화해서 의료서비스를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필수의료보상을 정상화하더라도 소송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엄청 늘었습니다 필수의료는 그냥 망했습니다 결국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이랑 100조 정도 가까워 됩니다 그게 끝난 겁니다 법상으로도 삐끗하면 의료형 이때 행사법에 저촉되면 그냥 면허를 뺏기게 됩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동안 문제를 쌓아두고 고치지 않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되돌리기 불가능하고도 보면 될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한 겁니다 바이탈뽕 다 좋은데 필수의료과 가면 망한다는 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거는 치유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필수의료는 자유가 사라진 직종이고 필수의료는 선택시 평생을 저당 잡히는 직종이고 인생을 말아먹는 직종이고 강제동원 직종이고 사직불가 직종이고 행정맹령 직종이고 돈도 못 벌어 적자를 감수하는 직종이고 소송당하면 수억 물어줘야 되는 직종이고 소송위험이 높은 직종이고 과로사위험 직종이고 환자한테 맥살 잡히는 직종이고 두드러겨 맞는 직종이고 칼불이 맞는 직종이고 쌍용을 먹을 수 있는 직종이고 이런 더럽게 힘든 직종 이렇게 인식이 많이 안 좋은 직종이 되어버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현직 의사분께서 오신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제분한테 권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놓기 바랍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이런 방치를 하고 이제는 의료계약이라면 한 치의 여러분들 논의 없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알아 잘하기 바랍니다 다들 한심한 겁니다 전공의를 잡아두려 하더라도 언급실 정도 의사이지 실제 중증 발생 시 해결할 수는 의사가 아닙니다 중심 정맥관 삽입 정도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턴 1년 전공의 2년을 잡아둔다고 한들 어차피 전공이 끝나고 그걸로 먹고 살 정도가 아니면 내과 정도인데 실제로 중증 수술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술할 정도가 3년 차이고 조금만 간단하면서 벗어나면 스태프 정도이고 전임위 정도 되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임위가 그것 하겠습니까 이제 소송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오는 중증 환자는 그냥 소송감입니다 그래 수술 안 할 거로 봅니다 전공의 2년을 해도 나머지 2년을 대전문의가 된다고 해도 수술 안 할 거로 봅니다 필수의로 특히 내과 외과 쪽으로 이수를 해도 그걸 먹고 살기가 어렵고 강제 동원 대상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2년을 인턴을 해서 이런 필수과를 준비시키더라도 나머지 추가 2년에 전공의는 안 할 거로 봅니다 2년 하면 강제 동원 대상적으로 그냥 찍히기에 안 할 거로 봅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니까 전공의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필수과 정도에서는 그냥 개원 매너제를 사용해 가지고 인턴을 한 2년에 3년 정도 더 하게 강제로 하게 만들고 그래야 개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수과를 다 돌리면 훈련이 될 거다 그런데 현직 이런 의사분은 의료 시스템을 정확히 안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왜 전공의를 안 할 거니까 인턴을 당신들이 2년 3년 하든 관계없이 전공의를 다 안 한다 왜 필요할 때 보니까 나라가 항상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고 소속 많은 데 누가 가겠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에 본인들이 앉아가자면 책상머리에서 벨벨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불신만 생기는 거죠 약이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이가 코로나 걸려 딸과 손자가 저희 집으로 피신 왔는데 손자가 아빠한테 벌써 감염됐는데 작년 3월 달에 팍스 로비나를 처방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처방 아마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약이 없는 겁니다 26만 개 수입한다고 지금 계약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사태 진행되고 나서 제가 댓글을 아주 이렇게 꼼꼼히 착실하게 읽어보는데 테크 테크